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국 마이크로칩의 곽기영 수석이고요. 터치 관련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마이크로칩 정전용용 솔루션 소개 및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우선 마이크로칩 정전용용 솔루션의 디바이스 및 개발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인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전용용 센서의 기본 원리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터치 센서의 개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을 디자인하는 데 이번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간단하게 정전용용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전용용 센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게 동작 센싱하는 방식에 따른 정전용용 방식의 구분점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에 따른 정전용용 분류하는 법 그리고 좌표 방식에 따른 정전용용 솔루션에 대한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칩 정전용용 터치 솔루션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D, 2D, 3D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1D는 보통 잘 알고 계시는 터치 버튼, 슬라이드, 휠 같은 1차원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터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치패드, XY 좌표를 뽑을 수 있는 터치패드 솔루션에 대해서 턴키 솔루션과 MCU 기반의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3D, 그러니까 좌표뿐만 아니라 Z축에 대한 프로시밍티 센싱을 할 수 있는 Z축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센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정 용량 센서, 하드웨어 디자인의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고 회로와 PCB, 디자인할 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이 개발 프로세스가 사실은 제대로 갖춰있지 못해서 실제로 필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그로는 핸즈원, 소프트웨어 핸즈원을 저희가 맨 뒷장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천천히 나중에 추가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핸즈원을 따라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터치 관련된 유용한 자료나 터치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를 뒷장에 붙여놨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정 용량 센서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만 좀 잘 알고 있으면 하드웨어 가이드는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드웨어 설계나 기구 설계할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실제로 하드웨어 설계에서 잘못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되게 힘든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될 경우에는 다시 센서를 하드웨어를 재설계하거나 기구를 재설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정 용량 터치 솔루션에서나 한 70% 내지 80%는 이 하드웨어 설계에서 좌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캐페시턴스, 우리가 정정 용량 센서이기 때문에 이 캐페시턴스의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캐페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부르죠. 이 콘덴선은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통을 크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의 면적, 그러니까 금속 도체의 면적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화를 전류 또는 저는 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전류를 물통을 만들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전체, 유전물질의 유전율 그리고 이 거리, 금속면과 그라운드의 거리를 하는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센서의 면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전물질의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화를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그라운드와 거리의 반비례하게 캐페시턴스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봐야 할 때는 정정 용량 센서를 봤을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PCB 관점에서 또는 기구 관점에서 캐페시턴스 그리고 손에 영향력을 전달하는 관점에서 캐페시턴스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하는데 PCB 관점 또는 기구 관점에서 캐페시턴스는 작아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손에 같은 영향력이 더해졌을 때는 많이 변하면 좋은 거니까 이 물통을 PCB 관점에서 또는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캐페시턴스는 작게 설계하고 손에 영향력은 극대화시키는 관점으로 우리가 캐페시턴스를 설계하려면 좋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놓은 그림인데 이게 PCB 관점에서 봤을 때 캐페시턴스는 일반적으로 CP입니다. 센서와 그라운드 간에 형성되는 캐페시턴스 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CF가 핑거가 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CP, CP 파라스틱 그러니까 PCB의 캐페시턴스는 고정이고 한 번 설계되면 고정이고 손이 애드가 되는 양에 따라서 변화율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PCB의 C값이 커지게 되면 손이 아무리 많은 양을 전달하더라도 이 CPE에 의해서 전달되는 변화량 자체가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 설계 가이드에서는 보면 이 CPE를 작게 설계하는 데에 대해서 주된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CPE를 작게 설계했을 때 이 CF, 손가락의 영역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하드웨어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전용량 센서의 구분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들은 이 세 가지의 하나로 규결이 됩니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은 첫 번째 방식이죠.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 또는 프링커시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전용량 센서라는 것 자체는 이 센서라는 물통에다가 전류를 어떤 형식태로 담아서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를 센서에다 전류를 흘려서 충만견하는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값이 작을 때는 일정 시간마다 읽어드리는 충만견하는 개수가 많다가 사람이 손이 애드가 되면 C값이 커지니까 같은 전류량을 흘려주면 느리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들어오는 충만견되는 카운트 개수를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정 시간이라는 팩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터치 IC 같은 경우는 외부에 크리스탈을 안 달죠. 그러니까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 인터널 오실레이터에 의한 편차 또는 인터널 오실레이터에 의한 외란이 터치의 오동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 예로 보면 데이터 시트 같은 걸 보면 인터널 오실레이터가 한 5% 내지 10% 정도의 편차가 있게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온도가 변할 때 또는 내부 전압이 변동이 될 때 인터널 오실레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이 타이머 자체가 5% 내지 10%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보시면 가만히 놔뒀는데 고스트 터치가 발생했다. 라고 보면 전원이 불안정하거나 두 번째로는 온도 변화가 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봄 가을의 일교차가 클 때 같은 경우 이런 오동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통을 읽어내는 방식이 물통 사이즈를 읽어내는 방식이 같은 전류량을 물을 흘려서 차올라가는 속도를 봅니다. 당연히 일정 시간만큼 차올라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C값이 일정하다고 하면 보통은 이런 방식에서는 input low에서 high까지 가는 시그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ow로 인식하는 시간에서부터 high까지 인식하는 시간까지 전류를 충전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때 손을 대게 되면 더 이 기울기가 급하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차이를 보는 방식이고요. 보통 이 앞에 보면 릴렉세션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는 AD 반도체라든가 TI라든가 이런 방식도 주파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이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인피니온 같은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나 아니면 전압 변동이 생기는 데에서는 오동작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걸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 버튼 위에다가 냉매 같은 걸 뿌려보거나 히트건으로 같은 걸로 온도를 올려보시면 이게 오동작하는 시그널이 생깁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울기를 보거나 이 카운터를 세는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D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TVS 다이오드를 달아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프레이스가 좀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물통에다 전류를 채워서 이 높이를 재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CVD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변화, 인터넷 오실레이터 편차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노이즈 환경에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외부에다가 시리얼 보호저항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건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하고 방전되는 이 ADC, 값의 차이를 가지고 읽어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정리하다 보면 센싱, 그러니까 물통이라는 데 전류를 채우는 건 세 방식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파수 형태, 카운트 개수로 읽어내느냐 아니면 차 올라가는 속도를 보느냐 아니면 차 올라가는 높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 차지 타임 메이지먼트 아니면 CVD 이런 전압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오실레이터 편차만큼 오동작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웃도어에 쓰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ESD에 약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ESD 같은 게 심이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핀마다 TVS 다이오드를 달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CVD 방식 같은 경우는 ESD 프로텍션 저항 47kg를 달아서 프로텍션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비싸진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터치 방식을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존에는 셀프냐 뮤추얼이냐로 나눴습니다. 셀프라는 것은 통로가 하나예요. 내가 전류를 흘러주는 통로랑 읽어드리는 통로가 딱 간일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개의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센서의 감도는 높고요. 왜냐하면 4채널을 나 혼자 쓰기 때문에 감도가 높고요. 좀 안 좋은 부분은 물에 대한 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인지 손가락인지 구분을 못해요. 워터 톨러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점으로 동작할 수 있고요. 이 뮤추얼 같은 경우는 전류를 충전하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터치스크린 보면 기본 상식으로 보면 TX가 있고 RX가 있는데 TX는 전류를 쏴주는 라인이고요. 받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키 매트릭스 구성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팀 매트릭스도 하이를 주는 라인하고 읽어드리는 라인하고 이 스캔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방식처럼 이것도 거의 스캔하는 방식처럼 내가 X라인에서 보고 Y라인에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XY 개수만큼 채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x11이다. X라인이 11개고 Y라인이 11개다. 그럼 121 채널을 22개의 채널만으로 구성이 가능하죠.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읽어드리는 채널이 묶인 채널만큼 감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물통을 셋이서 나눠 쓰기 때문에 채널 수만큼 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물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보통의 경우 TX를 하는 라인에서 전류를 쏘게 되면 에어를 날아갈 때는 유전율이 1위입니다. 전기장을 썼을 때. 그런데 물을 거쳐서 들어가면 80위입니다. 그래서 80배만큼 전류량이 수신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센싱하는 것보다 값이 많아진다. 전류를 쉐어하는 게 아니라 전류량이 많아졌다는 걸 대충 보면 뭔가 물 같은 물질이 위에 붙어있구나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 이 드리븐 실드라는 게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셀프 플러스 뮤추얼. 이꼬르 드리븐 실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센서마다 자기만의 전류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채널이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로 충전해주는 라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센서 파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드리븐 실드라는 영역에서도 비슷한 파형을 형성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와 드리븐 실드 영역에 물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드리븐 실드가 없는 그라운드라고 치면 센서의 충전 파형이 물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터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똑같은 전이가 똑같은 파형을 만들어준다고 치면 이 사이에 물이 올라간다고 치면 전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전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드리븐 실드는 물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프보다 단점은 별도의 충전 채널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버튼 개수보다 드리븐 실드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 충전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은 감도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 센서 트레이스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외부 노이즈에 의해서 시그널이 약해져서 외부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드리븐 실드가 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도도 향상시켜주고 물에 대한 내성도 높여주고 외부 노이즈에 대한 내성도 증가합니다. 이게 뮤추얼하고 드리븐 실드를 구분하는 방식은 뭐냐면 뮤추얼 같은 경우는 TX 라인을 끊으면 Y라인에 수신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충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드리븐 실드 같은 경우는 그 드리븐 실드 이 핀을 끊는다고 해서 센싱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자가로 충방전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뮤추얼하고 드리븐 실드의 차이는 보조동력이냐 주동력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요즘에는 드리븐 실드의 영역을 옵션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사용하는 걸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EMI, EMC 테스트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파형을 이렇게 드라이빙하기 때문에 이 방사되는 노이즈량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로적으로 레코멘데이션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디자인하실 때는 드리븐 실드를 기본적으로 깔아주시는 게 센서의 거리나 아니면 감도, 내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표 방식에 따른 정전용량 센서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치 자체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어로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터치패드냐 버튼이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저희는 1D, 1차원 버튼이나 슬라이드, 휠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가 저희는 1D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은 MCU 기반의 솔루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D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XY, TX가 있고 수신부가 있고 또는 셀프로 XY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제품군이 있고요. 저희는 터치스크린도 있고 MCU 기반의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3D 제스처 같은 경우는 3차원, 그러니까 XY, 포지션을 트래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Z축, 근접하는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가운데서 TX를 하고 있고 이 막대기 4개에서 수신을 하고 있는데 수신되는 감조에 따라서 XY, Z축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